안녕하세요에이잣 구독과 좋아요 있다면 알람에 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빨리 세척 두드리번째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다 초콜릿 초콜릿 팽이버섯 꿀맛 고소해요 쫄깃쫄깃 마요네즈 오일이 정말 맛있어요 잘 먹어야 해요 된장찌개 잘 어울려요 짬뽕 쫄깃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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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몽몽몽몽몽몽몽몽몽 말씀 여러분께 바삭바삭 바삭바삭 고소한 오늘 마지막 맛은 너무 맛있어 안녕 와 치즈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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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어 봐봐 봐봐 맛있어. 8강 신경 지하리 hearing 5강 신경 지하리로 5강 신경 지하리로 6강 신경 지하리로 8강 신경 지하리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고 봐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오늘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